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내용 취재한 김민정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. 이제 당시는 이제 건설교통부죠. 부처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. 건설교통부가 왜 당시에 그런 부칙을 만들어놓고 왜 이자는 덜 준 겁니까? 권교부는 규칙을 바꾸면서 문구를 좀 쉽게 만들려다가 문제의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오해를 살 수 있게 만든 건 실수라고 인정했는데요. 다만 이자율 낮추려는 게 규칙 개정의 목적이었다, 종전 가입자에게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려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정부 취지가 어떻든 간에 해당 규칙은 종전 가입자들에게 6%를 주라는 게 명확하다 이렇게 결론내렸습니다.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잘못을 뒤늦게라도 알았을 때 그때라도 이자 빨리 다시 계산해서 사람들한테 졸려줬으면 될 일 아닌가요? 네, 고객의 민원을 냈을 때 은행은 물론 정부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하지만 이미 더 줘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습니다.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은 패소하면 3,600억 원을 물어줘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. 당시 우리은행과 농협도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. 국토부 얘기로는 두 은행에서는 당시 이자율 관련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슈 취재팀도 두 은행에 그때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물었는데 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이자율을 적용했다면 환급액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뉴스 보시면서도 혹시 나도 돈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정경윤 기자 리포트 보면 소송을 해도 조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게 법조계의 의견이잖아요. 그래도 이 사실을 지금 알리는 게 중요한 거죠. 네,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. 범죄를 저지르고 시간이 흐르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래도 잘못은 잘못입니다. 국민에게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정작 정부는 필요할 때 법령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또 그 결과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. 그랬는데도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이 없었는데요. 내일은 정부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저희 이슈 취재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일도 이 권련보도 이어가겠습니다. 이슈 취재팀 김민정 기자였습니다. 이슈 취재팀 김민정 기자였습니다.